최근 신림동 서현역에서 일어난 흉악범죄로 안 그래도 불안한데 SNS엔 각 지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강력범죄 예고글까지 올라오며 더욱 불안하셨죠. 이에 대검찰청은 범죄 예고글을 올린 피의자들을 엄정히 수사하며 지시하고 소년범인 경우에도 봐주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림동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부터 서현역 칼부림 사건 또 신림동 등산로 살인사건까지 무차별적인 흉악범죄로 뒤숭숭한 가운데 SNS에는 특정 장소에서 언제 칼부림을 하겠다는 살인 예고글까지 올라오며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장소도 서울 잠실역과 강남역, 부산 서면역, 경기 의정부역, 놀이동산 등 전국 곳곳이었습니다. 무서워서 자리 피하기도 하고 예고글 많이 올라온 후로는 잘 안 다닌 것 같아요. 안 좋은 일 당할 수 있으니까 그 장소 근처로도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처럼 지난달까지 살인 예고글이 485건 올라오며 불안감 증폭은 물론 경찰 치안력까지 낭비되자 검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습니다. 대검찰청은 1선 검찰청에 강력범죄 예고사건에 대해 약식 기소 대신 정식 재판을 청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살인 예고 범죄 피의자 중 41%에 달하는 10대 소년범에 대해서도 봐주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대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유예 처분을 지향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를 통해 선도와 예방 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 역시 가능한 처벌 규정을 동원해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강력처벌로 관련 범죄가 잠잠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